네,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MFDS가 주관하는 이런 ICH 가이드라인 교육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오늘 들을 이야기는 교육자료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교육자료라고 했을 때는 스텝4 단계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Q3E 같은 경우에는 스텝1이기 때문에 아직 교육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Q3E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는 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앞으로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CH Q3E는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재의 용출물, 침출물 평가 및 관리와 대연된 것인데요. 만약에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Extractable 용출물이라고 하면 이런 실험 조건에서 예를 들면 높은 고온에서 용매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용출된 그런 물제들이고요. 리처블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재 자체, 포장이 된 생물학적 제재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디스클레이머인데요. 오늘 발표에서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공식적인 정책이나 입장을 어떤 조직이나 협회를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CH Q3E, AAMI, ISO, TC194, 또 미제약협회, ELSI, 그 어느 곳의 조직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왜 제정이 되려고 지금 되고 있는지 그 배경 말씀드리겠고요. Q3E에 대한 이야기, 어떤 내용이고 현재 ICH 로드맵상에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컨셉 페이퍼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 가이드라인 내용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또 과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Q3E가 중요해지고 있는가? Q3E가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차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출물과 침출물, 즉 ENL이라고 했을 때 ENL 평가나 관리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이 공정이나 제품과 접촉을 하는 그 원료에 대해서 기대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ELN이라고 했을 때는 시린지라든가 니들이라든가 플런저라든가 스토퍼 이런 것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 원료와 관련된 공학들이 발전을 하면서 싱글 유지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한 더불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악물절다과 관련된 복합 제품들입니다. 굉장히 의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서 이 제품과 접촉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업계에서의 표준이나 프랙티스 이런 것이 ISO라든가 PQRI, 비폭, USB, ISDM, ELSI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Q3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불순문과 관련된 ICHQ3A, B, C, D 그리고 M7까지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ELN 평가 그리고 관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순문의 큰 틀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치료 방식이나 용량들을 다루게 되고 이런 원칙들을 확인과 적격성 평가 그리고 보고 역치 이런 것들이 Q3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제품과 접촉을 하는 원료에 대해서 또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원료에 대해서 특성 분석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리처블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최종의 완제에 있을 수 있는 침출물에 대해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성이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 전체에서 전주기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상업화 단계 그리고 상업화 이후 단계,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역치를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독성 평가 분수라든가 투입 경로, 제품의 적응증, 또 환자 노출과 관련된 안전역치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약전에 있어서도 Q3E와 약전이 조금 더 이렇게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과학, 또 리스크 기반, 더불어서 이 설계 기반의 품질 고도와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접근성들이 펼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단계는 어디일까요? Q3E는 현재 ICH 로드맵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스텝 1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주제들이 스텝 1까지 가는데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의는 처음 도출이 된 이후로 한 3년 정도의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어쩌면 내년 초쯤에는 여기에 대한 합의가 도달이 되어서 스텝 1을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 인원들이 다 모이는 회의가 팬데믹 때문에 이번 주 인천에서 저희가 총회를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아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WG는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8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은 규제 당국 7명은 업계를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설립 규제 기관 회원들입니다. FDA, EC, 유럽, MHLW, PMDA 이런 식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설립 업계 회원들을 보면 파마, EFPIA, JPMA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회원들도 있으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채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플래너리 워킹 파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헬스 카나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상임, 규제 당국 회원이기도 하죠. 내용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각각 5개의 포커스 에리아가 있고 그 아래 하위 팀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어떤 그룹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어느 정도 된 것도 있고 지금 여전히 노력 중인 것도 있습니다. 포커스 에리아 1 같은 경우에는 계량과 그 다음에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요즘에는 사실은 복합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즉 약물 그리고 전달 기기라고 하는 것들이 복합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의료기기 분야하고 이렇게 중첩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최종 완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복합 제품에서는 전달 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커스 에리아 2는 화학 시험입니다. 이쪽에서는 화학 전공이신 분들, 전문가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중분한 정보를 가지고 탄탄한, 강건한 독성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포커스 에리아 3 같은 경우에는 품질 평가 그리고 사전 지식 분야인데요. 지금 사전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아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포커스 에리아 4 같은 경우에는 안전평가 그리고 역치인데요. 아주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들이 이런 합의 도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커스 에리아 5 같은 경우에는 전주기 관리입니다. 이미 이런 전주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개발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가이드라인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할 때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완료가 되었을 때 이미 아웃데이트, 예전 버전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라든가 또는 원료 공학이라든가 또는 기기와 관련된 혁신들, 또 새로운 그런 제조 패러다임, 당연히 또 새로운 치료 방법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나가면서 이런 내용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어떤 요구사항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원칙과 개념을 제공을 해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요리책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개념을 제공하자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리스크 기반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적정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 개발의 원칙입니다. ICH Q9와 관련해서 이 애드호그로 라파투어를 하면서 새로운 컨셉들이 어떤 것들이 Q9에 도입이 될 것인지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ENL 컨셉을 이 품질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요. 리스크 평가라고 하는 것은 ENL에도 적용이 되겠죠.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화학적인 특성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안전성과 품질 리스크를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리스크의 관리인데요. ENL이 무엇이고 이것이 원료나 또는 제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고 또 이 공정에서 ENL이 어떻게 생성될 수 있고 또 최종 완제에서 어떻게 이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이 원료에 있어서의 이 용출물과 완제에서의 침출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평가 또는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관리를 통해서 이 용출물 수준을 또는 침출물 수준을 낮추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적인 어떤 원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목적으로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원료라서 우리의 어떤 의약품 원료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리스크 리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주기 관료입니다. 초기 개발을 시작을 해서 상업화 그리고 상업화 이후까지 만약에 원료에 어떤 중요한 변경이 있다거나 또는 완제에 대한 어떤 변경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투약 경료를 바꿔야 되겠다. 또는 전달 디바이스를 기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기 관리는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제들이 있고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단 이 원료의 화학적인 특성 분석 그리고 완제의 안전성 평가 간에 상호 의존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원료에 대한 특성 분석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나 시험법을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불순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느 정도의 불순물인지 무엇인지 얼마씩나 알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나 사전 지식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물질 특정적인 어떤 특성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기시법 개발이 정말 어느 정도나 우리가 민감도가 충분하게 해서 이렇게 낮은 수준까지 이 불순물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출물과 칠출물 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용출물이 전부 다 이런 DP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칠출물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이런 실험 조건을 통해서 우리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공정에서 공정을 최적화를 함으로써 대다수의 용출물들을 제거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급사에서 이 원료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를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COA 같은 것들을 우리가 봤긴 하죠. 이 공급사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또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여기에 대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러한 화학적인 시험을 조금 더 감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역치 같은 경우에는 독성평가와 관련한 요구들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역치도 필요한데요. 그래마토그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죠. 피크가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피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이 그냥 노이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낮은 수준까지, BPB 같은 것,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역치를 보았을 때 이 역치 미만이라고 하면 전 항목 독성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독성평가 자료를 가지고 이런 안전역치에 대한 수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실리코, 인비트로, 그리고 리드어쿠로스 같은 방식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위의 평가를 조금 더 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런 방식들에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컴퓨테이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 시험을 많이 하지 않고도 3R 원칙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상당한 그런 정보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중요한 마일스토들을 잘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2월 전에 저희가 첫 번째 스텝 1에 대한 마일스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 2월에 스텝 1에 대한 컨센서스가 도달이 될 예정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스텝 4까지 쭉 나가게 될 텐데요. 그때가 되면 정말 공식 교육자료를 가지고 스텝 4에 대해서 더욱더 도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는 저희의 그룹에 참여해주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오늘 레귤러토리 체어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오실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외에도 ICH 오피셜 웹사이트에 보시면 여기 EWG 회원분들을 전부 다 그 명단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